S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진심으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S동물 메디컬 센터는 24시간 응급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동물병원으로서 다양한 케이스와 최고 사양의 의료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S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총 9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병원은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고 2차 병원이라 배울 것도 많습니다. 원장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주셔서 여기 근무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도 많이 있고요. 동물 보건사의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장 큰 업무는 수의사 보조, 입원 겸묘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진료 오는 강아지, 고양이의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수의사를 돕는 보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귀여운 동물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병원에 오는 동물들은 아픈 아이들이고 중환자도 많이 오기 때문에 기대하셨던 그런 업무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고 동물을 다루는 데 있어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책임감과 노력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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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